삼성불매운동단체 삼성불매운동단체 나라를 파괴시키는 방송사 지원하면 결국 기업들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라 너네들이 하는 짓은 없어져야 할 방송사가 맞다 언론의 기본인 공정을 잃어버린 방송이 무슨 국민들이 등 돌린지가 언제인데 말도 안 되는 탄압탈영 너네 언론인이라는 탈수고 권력 휘두르듯이 혼란 부추기는 건 뭔데 라는 mbc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 소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실 과 mbc 간에 벌어지고 있는 mbc 사태와 관련해 한 친문단체가 삼성그룹 이 최근 mbc에 대한 광고를 끊었다며 삼성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친문성향의 페이스북 모임인 유시민과 더불어 세상을 읽어주는 모임이라는 커뮤니티에는 3일 전에 올라온 삼성제품 불매운동 관련 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글의 작성자는 mbc의 광고를 끄는 삼성 은 윤석열의 x다 국민은 삼성불매운동 으로 응징해야 한다 애국기업 lt 를 밀어주자 라며 삼성제품 불매운동 을 제안했다 22일 오전까지 이 글은 수백 개의 대뜰이 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의 모임은 22일 현재 회원수가 1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다 외국 편파보도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실과 mbc 간의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해오던 출근길 약식회견 도어 스태핑까지 중단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과 sk 현대차 등 mbc의 주요 광고주인 대기업 들의 mbc 광고 중단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짜 뉴스가 나돌게 된 것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이 mbc 광고기업 제품 불매운동 을 거론한 것이 와전된 때문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 회의에서 많은 대기업이 mbc 초대형 광고주로서 물주를 자임하고 있다며 특히 모대기업은 수십 년간 메인 뉴스에 15 광고를 몰아주고 있으며 mbc 주요 프로그램의 광고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또 mbc 광고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의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한다며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mbc와 광고주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 mbc 사태의 분수령이 될 모멘텀 으로 이들 대기업들의 mbc 광고 문제를 꼽고 있다 실제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부로 조치 이후 정권 및 대통령의 심기에 민감한 대기업 들은 mbc 광고 문제를 놓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4대 대기업에 속하는 한 기업의 고위 홍보임원은 9일 다른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mbc 또한 꾸준히 기존 광고의 연장 및 새로운 광고 론칭을 위해 마케팅 부문 관계자들이 꾸준히 접촉해 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기존 광고 연장은 물론 새로운 광고를 주기가 몹시 꺼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의 홍보 담당 임원 또한 지난번 비속어 파동이 생겼을 때 계열사를 포함해 우리 그룹이 mbc에 집행하는 광고 규모를 파악한 적이 있다 면서 이번 일로 mbc에 대한 광고 집행에 중대한 변수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과거 정권과 특정 언론사와 갈등이 생길 경우 청와대 및 국정홍보처 관계자들이 대기업 쪽에 눈치를 주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광고를 못 주도록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정치 환경이 변했다 그동안 mbc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온갖 비판 및 악의적인 보도로 뉴스 시간을 채우면서도 메인 뉴스인 8시 뉴스 시작 전에는 2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십 개의 대기업 광고로 수십억 원의 광고 수입을 올려왔다 실제 언론단체인 공정원농국민연대 는 서초동 삼성 사업 앞에서 집회를 갖고 mbc에 광고 중단을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이번 mbc 사태의 기초 승패를 결정할 최종 변수는 이재용 삼성회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여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문화방송 mbc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오자 한국기자협회와 문화방송이 광고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7일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국세청 추징금 520억 원 부과에 이어 이번엔 광고 탄압 이라며 김상훈 국민의임 비대위원회 이날 발언을 정조준 했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mbc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악의적 보도와 의도적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다며 그럼에도 mbc의 각종 프로그램은 유력 대기업 광고로 도배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mbc 광고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의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문화방송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기자 협회는 이번 사태는 단지 mbc에 대한 광고 탄압만이 아니다 정권의 눈밖에 나면 어느 언론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여한 시도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방송도 입장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광고 불매운동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1970년대 유신 독재 시절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에서 보듯 광고 불매운동 은 가장 저열한 언론 탄압 행위라고 짚었다 또 문화방송은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에게서 자유시장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광고 불매운동 언급이 나왔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권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노골적으로 광고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꿈꾼다는 자기 고백이자 징표라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국민이 이미 헌법 준수와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산 tv는 자유민 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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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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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